이번에는 이 승부를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끌고 온 선수죠. 윤승원 선수입니다. 극장골의 주인공 윤승원입니다. 오늘의 9번 키커, 서울의 9번 키커입니다. 9번 축하 시간에 극적인 패딩골로 승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주인공 윤승원. 9번째 키커입니다. 왼발로 잘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원과 양형모의 대결인데요. 파넨카 킥. 정말 오늘 다양한 킥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대담하네요. 오늘 뛰는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만 대담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완전히 타이밍을 속이면서 이렇게 중앙으로 차는 킥이 나왔습니다. 파넨카 킥. 일어나서 중요한 상황은 서든데스에서 상대의 귀를 죽이는 그런 킥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